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여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문제에 삼았던 도태우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정우택 후보자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도태우 후보자는 5.18 폄훼, 전두환 찬양 발언 등이 논란이 됐었고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수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의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얘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공직 후보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공관위에서 한 겁니다. 저희는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 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결정이다. 진 장관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했던 것대로 공관위가 사실은 공천을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결국 취소됐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주당 얘기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 통상 우리가 경험칙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문제 불거지면 그냥 초장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저렇게 한 번 더 템포를 가져가면서 버티다가 맞을 매탑 더 맞고 결국은 가야 될 결론을 결국 낸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며칠 전에 재검토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의 결론을, 어제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게 나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미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는 실망했을 건데 다시 결론을 저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되돌아올지 하는 게 제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자꾸 버티고 버티다가 그냥 막판에 할 수 없이 하기보다는 그냥 초장의 원칙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이 사건을 좀 취재해보는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한 대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글을 두고 이건 안 된다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비대위원 내에서도 이거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공관위에서 갑자기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가 결국 몽둥이 담았고 공천이 취소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있다라고 공천 취소를 사실상 강하게 시사했는데 공관위에서 문제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사실 그게 저는 수괜찮은 부분이죠. 그런데다가 만장일치로 문제없다고 되는 게 더 수괜찮아요. 찬반 양론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그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다시 올리게 된 부분은 아무래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그렇게 밖에는 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방금도 정확하게 전 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있다 없다 정호택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말아서 의욕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서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공관위원장도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매우 솔직하게 틀어놓은 거 아닌가. 복잡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의혹 제기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